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박용철 시인의 현대시 떠나가는 배입니다. 항구 풍경인데요. 옛날의 항구죠. 배들이 있고 또 항구가 있습니다. 우리 유행가 중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자는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는 떠나가 버린다. 이런 의미겠죠. 이 시에서는 나는 배고 항구는 고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배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장노가 되고요. 일제강점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까? 일본이 그것을 세웠죠. 우리나라의 토지를 수탈을 했습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비판하는 사람은 감옥으로 보냈다. 언론탄압이죠. 담배때나 뜨는 노인은 공동묘지에 가고요. 옛날에는 우리 공동묘지 보다는 가족묘지를 많이 있었죠. 일제강점기 때 공동묘지로 가도록 그렇게 의무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한마는 노인의 죽음, 한마는 우리 민족의 죽음을 뜻하겠죠. 인물 좋은 계집은 육아그로 가고요. 얼굴이 예쁜 여자들은 육아그로 갔다. 여자들의 순환이죠. 간단한 노래인데요.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비참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신환, 일제강점기의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한 현진건의 소설 고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 일제강점기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쫓겨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성화한 박용철 시인의 떠나가는 배입니다.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 빛이 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맷불이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있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엇 다를 거냐 돌아다 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 짓는다 앞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자, 나, 두, 야, 간다 대본에 뭔가 드러나죠 의도적인 띄어쓰기다 붙여서 질려고 띄어쓰잖아요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행위를 낯설게 하기라고 합니다 자, 일상적인 언어와 다르게 사용하여 견장감이나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자, 나, 두, 야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의지를 강조합니다 나도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잡한 정서를 또 표출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떠나기 싫은 고향을 떠나는 상황이거든요 망설임, 또 아쉬움, 섭섭함, 머뭇거림 이런 등의 정서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두는 보조사 도죠 자, 보조사 도를 섬으로써 떠나는 사람이 나만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 보편화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젊은 나이를 지금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죠 눈물로야 보낼 거냐 왜 이래 내 신세가 일로록 하고 눈물로는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아픔의 현실입니다, 그죠 보낼 거냐는 보낼 수 없다 그 서리법이죠 분명한 답이 있는 곳을 음운의 형식으로 강조의 효과를 얻는 방법이 바로 서리법입니다 나, 두, 야, 가, 가련다 자, 앞에서 나, 두, 야, 간다가 가련다로 바뀌었죠 반복되면서 바뀌었죠 반복은 나, 두, 야가 반복되었고요 가련다는 간다가 가련다로 변조되었죠 변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반복과 변조, 변이는 운율 형성의 기본이 됩니다 자, 고향을 떠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떠나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받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떠나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죠 자, 고향을 떠나려는 마음이 됩니다 이 부분 잠시 설명할까요 왜 반복과 변조가 운율 형성이 기본이 되는지 잠시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 밥이라는 말을 한 번 읽는 거 하고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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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이렇게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운율이 살죠 자, 변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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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반복돼도 운율이 형성되지만 간다, 가련다 이렇게 간다에서 가련다로 한 글자가 첨가되면서 새로운 운율이 또 형성되죠 자, 이렇게 반복과 변조는 운율 형성의 기본이 됩니다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아늑한 이 항구 자, 이 항구가 지금 싫은 게 아니죠 평화로운 항구다, 그죠 바로 고향입니다 손쉽게야 버릴 거냐 버릴 수 없다는 뜻이죠 서리법이고요 자, 이 시는 이렇게 통사구조가 반복되면서 정서와 또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떠나야 하는 것이 내 처지죠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도 빛이 나니 자, 안개같이 물어린 눈 눈물이 어리니까 지금 앞이 좀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 눈에도 빛이 나니 자, 이 안개같은 물은 슬픔의 눈물이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런 눈물이 날 겁니다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맷뿌리 모양 내 눈에 보이는 게 골짜기마다 또 골짜기마다 골짜기가 다 보이고 또 맷뿌리는 산의 높은 곳이죠 산의 높은 곳이 다 보인다 정변 고향의 모습이죠 자, 고향마을의 모습 바로 우리 국토입니다, 그죠 사랑의 대상이 되겠죠 자,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사실 주름살도 전부 다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죠 친근한 오타가 있네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고향 사람들을 두고 떠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겠죠 줄표를 사용함으로써 아, 하고 줄표가 있죠 더 여운이 남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향과 고향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미련입니다 떠나기 싫다는 얘기죠 그런데 떠나야 하니까요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여러분 고향이라는 곳은 버리고 가는 이도 잊기가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살던 집을 떠날 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쫓겨가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인데 무엇을 할 거냐 지금 자신의 처지가 고향에서 쫓겨가는 그런 처지죠 쫓겨가는 마음이니까 더욱더 모델이 될 것이다 무엇을 할 거냐 다르지 않다 잊을 수 없다는 뜻이죠 또 서리법입니다 돌아다 보는 걸음에는 바람이 희사를 짓는다 자, 그 떠나기 싫으니까 자꾸 미련이 나오니까 뒤를 돌아보죠 돌아보는데 또 구름도 있고 한데 바람도 또 불어서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내가 돌아다 보는 것을 회방을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고향을 잘 볼 수 없다 고향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자, 이런 거 이때 심리적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겠죠 안타깝고요 앞대 1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앞대 1 언덕 내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앞대 1 언덕은 정착지입니다 그죠 그 지향한 곳이 되겠죠 마련이나 있을 거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서리법이고요 근데 그래도 떠나야 하는 처지지 않습니까 불안하겠죠 떠날 수 밖에 없는 처지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자, 나두야 가련다 나의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두야 간다 어떻습니까 1년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죠 물론 1년에는 나두야 간다가 앞에 왔고 나두야 가련다가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도 또 변화를 주어서 또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죠 숨이 상관입니다 그죠 운율감을 얻게 되고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과 변조가 일어났죠 일행과 사행의 배치가 바뀌었고요 이러면서도 특별한 어떤 긴장감, 여운이 느껴집니다 고향을 떠나려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떠나야 하는 처지 안타깝죠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의지적이죠 자탄적, 탄식한다는 뜻이죠 슬픔이다 예상적이고요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는 슬픔 슬픔을 또 비해라고도 하죠 특징은 의도적인 띄어쓰기 바로 낯설게 하기가 되겠죠 띄어쓰기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정서를 드러낸다 우리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시 본적 있습니까? 뭐, 이상의 시 거울 같은 시가 대표적이죠 자, 서리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합니다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점검하는 문제들인데요 자, 다음에 제시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자, 선생님이 본문에서 해설한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들 풀어보고요 자, 국어 공부의 기본은 반복과 복습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고 좀 더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박용철 시인의 떠나가는 배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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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